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무식하기만 하고 전혀 용감하지 않은 굉장히 찌질하고 그런 하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너무나 무식한 남편놈이 무려 7살이나 많은 우리 큰 형부한테 계속 동서라 부르며 지가 맞다고 우기는데요. 이 인간 여러분들의 참교육이 필요해요. 원지. 남편의 호칭문제.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남편 호칭문제 때문에 글 쓰는 건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남편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너무 쪽팔려서 어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다 글 씁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저랑 같은 경우를 당한 분들 혹시 있나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 호칭이 너무 이상해요. 미친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말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친정형제가 저희 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총 4남매예요. 다들 이미 예전에 결혼했고요. 여기서 저희 큰오빠는 47살, 새언니는 39살, 또 큰언니는 45살, 그리고 큰형부는 50이 넘었어요. 나이가 제일 많죠? 그리고 작은언니는 43, 작은형부도 동갑입니다. 43. 끝으로 저는 41, 저희 남편은 44살이에요. 작은형부보다 1살 더 많죠. 그런데 이런 남편이 저랑 단둘이 있을 때마다 형부들에 대한 호칭을 너무 이상하게 한다 이겁니다. 자꾸 형님이 아니라 동서라고 불러요. 아니 그래, 작은언니, 남편인 작은형부는 43살이고 본인보다 1살 어리니까 뭐 우리끼리 있을 때야 동서라고 불러도 그냥 그르르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물론 이것도 사실 틀린 거죠. 그런데 저희 큰형부는 남편 본인보다 나이가 7살, 8살이나 많은 사람이에요. 큰형님뻘이잖아. 그런데 동서라니. 당연히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혹시 이거 동서지간 끼리면 나이 같은 거 상관없이 다 이러고 사는 겁니까? 솔직히 저요.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서 한소리 했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형님, 즉 저희 큰오빠한테도 동서라고 불러야 하는 거래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틀렸고 잘못 적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처남이라 부르는 게 맞다면 되레 지가 더 큰 소리야. 그러면서 내가 일부러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물론 그래요. 저희 큰오빠나 큰형부 직접 대면 중일 때는 형님, 형님 이런 소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뿐이야. 우리끼리 있을 땐 저랑 둘이 있을 땐 자꾸만 동서, 동서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 큰 동서가 말이야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나 하고. 그리고 작은형부 이게 진짜 문제인데 작은형부에게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동서, 동서 이러지는 않아요. 안는데 그래도 본인 나이가 한 살 더 많으니까 호칭을 즉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존댓말만 하고 있거든요 서로. 절대 형님이라고 안 합니다. 존심 상한데요. 자기가 나이 많다고. 아니 뭐 사실 이 사람들끼리 그렇게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죠. 아는데. 그래도 이거 은근히 무시당하는 느낌이라 기분이 너무 더럽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 언니들이고 오빠인 내 형제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배우자들인데 그냥 기분 좋게 형님이라고 해주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서 같이 있을 땐 내가 형님이라고 해주고 있잖아. 단둘이 우리끼리만 있을 때만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러면서 본인이 오히려 더 기분 나쁘다고 큰 소리를 쳐요. 아니 그래 좋아. 백번 참만 양보해서 우리끼리 있을 때만 이러는 거라면 저도 그냥 참아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들켰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작은 형부가 그러니까 남편보다 한 살 어린 그 형부가 호칭 생략하는 걸 완전 제대로 눈치를 깎고요. 이걸로 아내인 저희 작은 언니한테 뭐라고 제대로 한 소리 했나봐요. 작은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야. 아니 야 제보는 도대체 왜 우리 남편을 계속 무시하는 거야. 호칭 피하는 거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대. 나 진짜 기분 더럽다. 이러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내는데 이게요. 제가 봐도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건 뭐 변명도 못하겠고 완전 개털렸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나온 거고 저희 부부가 오지게 싸운 겁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요지부동이고요. 자기 생각 틀리지 않았대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쓴이 작은 언니가 결혼을 제일 잘했네. 할 말 다 따박따박 하고 말이지. 멋져요. 참고로 쓴이 큰오빠한테 동서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쓴이 남편 완전 초저능아인 건 알고 있죠? 대댓글 아니 도대체 소니처럼을 동서로 부르는 거란 정보는 어디서 얻은 걸까? 외국인도 저런 미친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말이지. 이거는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초저능아인 거지. 글쓰니가 글 수정하기 전에 본 것 같습니다. 대댓쓰니 제가요.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까 동서라고 썼는데 그건 아니고요. 처남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참고로 이건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죄송해요. 2번 그러니까 쓴이가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인데 쓴이 남편이 언니들 배우자한테 형님이라고 안 한다 이거네요. 지금. 거기다 큰오빠한테도 처남 이지랄 하는 거고. 맞죠? 이야. 아니 쓴이 남편이 처가택 서열이 아내와 똑같은 건 알고 있습니까? 막내라는 걸 알고 있냐고. 어? 쓴이 남편 나이가 70살이 넘었다 해도 아내의 언니네 오빠를 그들 배우자한테 무조건 형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나이가 많으면 서로 상호존대는 해야겠죠. 3번 아이고야. 아잇. 이것도 뭐냐. 완전 초저능아를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는구만. 깔깔깔깔. 4번 아니. 아내인 쓴이도 존중을 안 하는 인간인데. 지 처가택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 존중해 주겠냐고요. 되게 우습게 보이네 본데. 아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다. 5번. 뭐요? 상놈이요? 이 무식한 놈이 지 얼굴에 침을 참 뭐랄까. 되게 정성스럽게 뱉어대고 있구만. 어이고 쪽팔려라. 6번. 쓴이 남편 진짜 미친 거 아닌가. 무식하게 나이만 쳐 따지고 있네. 그러면 나도 우리 새언니보다 4살 더 많은데 새언니 새언니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올케. 이래야 되겠구만.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거지같은 족보야. 어? 뭡니까 이게? 7번. 아니 그게 그냥 단순한 호칭일 뿐이고 또 그렇게 당당하면 형님들이 눈앞에 있든 없든 동서라고 불러야지. 그게 맞잖아. 왜 뒤에서만 동서라고 한대요? 진짜 개찌질하다. 어우 음침해. 님 남편. 나이로 열풍하는 거 너무 심한데요? 둘째 형님하고도 겨우 한 살 차이인데. 어우 유난 떨기는. 8번.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 맞는데요? 쓴이 남편은 이런 검색 같은 것도 안 해본답니까? 네 됐으니. 안 그래도 찾아가지고 보여줬는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기가 싫대요. 존심 상한다고. 2번. 그럼 쓴이도 시노이한테 아가씨라고 안 할 거라고 하세요? 9번. 그러나 쓴이는 호칭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큰 새언니 나이 어리구만. 네 됐으니. 네. 저는 꼬박꼬박 새언니 아가씨 다 해요. 10번. 그런데 50이 넘은 우리 큰 양부를 동서라고 부르는 건 미친 것 같잖아. 나한테도 그렇고 남편 본인한테도 그렇고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인데 아무리 우리끼리 있는 거라 해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우리끼리 있을 때 작은 형부까지는 그렇다 치겠어. 그런데 50이 넘은 큰 양부한테 이러는 건 미친 거죠. 10번. 지칭이야. 큰 윗동서, 둘째 윗동서가 맞지만 호칭은, 즉 부를 때 하는 말은 무조건 형님이죠. 아니 쓴이는 아가씨, 도련님, 사방님 등등 종련 호칭 다 쓰고 있다면서 남편은 뭡니까? 아, 지가 뭔데 상전 노릇이야? 미친 건가? 추가.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안 썼네요. 저희 남편에겐 여동생, 즉 신호희가 하나 있는데 신호희랑 저랑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리고 신호희의 남편, 즉 저한테 심혜부, 이 사람은 나이가 저희 남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즉 저희 남편이랑 심혜부랑. 그러는데 전에 신호희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걸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저희 남편이 껴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동생 남편이 심혜부한테 그랬나봐요. 나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어? 나한테 처남이라고 부를 생각 따위 절대 하지마. 어? 무조건 형님이라고 해. 서로 꼬박꼬박 존댓말 하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남편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맞는데 문제는 지는 그렇게 안 하잖아. 이게 어이가 없다 이거예요. 댓글 1번. 헐! 이거 뭐야? 완전 개로남불이구만. 어우, 쓴이. 이런 걸 남편으로 두고 살다니 너무 불쌍하다. 2번. 아휴, 진짜 쪼다도 아니고. 할 거면 똑같이 똑바로 하던가. 지는 또 그게 싫다네. 찌질해. 3번.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에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지급이 높은 사람한테 존댓말 쓰기 싫은 심리랑 똑같은 거구만. 초소인비. 개찌질한 하남자죠. 그러니까요. 됐고, 쪽팔리니까 앞으로 친정행사에 절대 데려가지 마세요. 5번. 님 남편 직업이 뭐예요? 아니, 사회생활 가능하긴 해요? 6번. 이 글 지금 즉시 남편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걸 보고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지발이 맞다고 우기면 그때 진짜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이혼하세요. 딱 그거네요. 자격지심 오지고, 자존감도 엄청 낮은데, 자존심만 센 사람 딱 이러거든. 전문용어로 하면 변덩이 소갈딱지. 자기 자신한테만 관대하고 남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답 없죠? 쓰니 고생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